남편의 잦은 외도와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하고 싶은데 주변에서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잘 알아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.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가 대체 무엇인가요? 재산분할 기여도란 이혼하는 부부가 재산분할을 할 때 법원에서 부부 각자에게 나눠주는 재산 비율을 말합니다. 이혼에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 및 분배하는 개념으로 부부 각자가 재산 형성과 관리 유지에 기여한 만큼 재산분할의 액수가 정해집니다. 다음 5가지를 잘 기억해두세요. 결혼 당시 재산이 더 많았다면 기여도가 증가합니다. 재테크를 전담하여 좋은 결과를 냈다면 기여도가 증가합니다. 상대방이 생활비를 주지 않았거나 낭비벽이 있다면 나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증가합니다. 맞벌이임에도 불구하고 가사휴가를 전적으로 했다면 기여도가 증가합니다. 미성년자의 액유권자가 될 경우 재산분할 비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. 또한 전업주부의 경우 혼인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 비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전문 변호사 경인법 무법인 지금 바로 상담 문의주세요.